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선택받은 아이들은 밑에서 지금 거실에서 안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옥상에 있던 아이들 거의 다 바이솔 이런 아이들 좀 빼고 거의 다 입주 완료를 했습니다 옥탑방으로 이렇게 입주 완료를 했고요 옥탑방 치우고 뭐 하느라 좀 며칠 걸렸네요 한번 옥탑방에 안주한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주를 했고요 여기 옆에 창문이 있어서 이쪽으로 또 햇볕도 저기 안쪽까지 햇볕이 좀 가끔 들어와요 또 이제 낮에는 이렇게 통풍을 해 놓을 수 있는 창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옥탑방에서도 아이들이 겨울을 잘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또 이렇게 옥탑방에 있어야 할 아이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가을 추수를 하듯이 아이들이 처음에 봄이나 여름보다 참 많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뻐진 모습 보여드리고 이 안에서는 또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펄해지고 약간 우짤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포근하게 겨울을 잘 월동할 수 있도록 잘 수시로 올라와서 잘 보살펴 보겠습니다 탁자 여기는 밑에 탁자 하나를 또 마련 했고요 위에서도 남아 있던 탁자를 해서 위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 뭐 커다란 이런 창 대품 창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레드법사입니다 네 요거는 백봉이고요 네 요거 카라솔 한참 이뻐지고 있는 사이에 들여 왔습니다 카라솔 네 네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예뻐졌어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이건 러우가 많이 물들고 이렇게 철화로 변신해서 아주 다글다글해졌고요 네 요거는 염자금이고요 음 가운데 가장자리에 물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살금 미임금도 음 아주 통통해졌네요 겨울을 잘 월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레티지아 철화 요거는 레드 노블 노블레드 네 노블이고요 요거는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메치스고요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 이쁘죠 그라노비아도 옥상에 올라와서 약간 노래진듯 해요 원래 이제 물이 잘 안 드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옥상에서 많이 컸습니다 요 아이들은 좀 잎이 알아서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있지만 제가 좀 밑에 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좀 자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라노비아 이쁘은 물에 심었고요 요거 아메치스 요거는 홍포도 홍포도도 처음보다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처음에는 약간 햇빛에 적응을 못해서 하산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적응을 잘 해가지고 물도 좀 들고 잘 크고 있습니다 홍포도 많이 보셨죠 파랑새랑 요거는 아주 물이 들때로 들었습니다 원종 콜로라타랑 파랑새 요거는 캐롤 몇 번 보여드렸죠 캐롤 아주 이쁩니다 꼭 흰눈이 와서 여기 쌓인 듯 흰 솜털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여운 캐롤입니다 요거는 시집가는 천연은 입술 끝에 아주 이렇게 예쁜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구를 생산해 내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자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집가는 천연 출수를 하듯 아이들이 출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철화죠 이게 무슨 철화더라 철화는 철화인데 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요거는 희성금 요거는 청성미인 요거는 크리스마스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청성미인 크리스마스 요거는 하이트 그린이가 이제 분지를 겨울에 많이 자라겠죠 동형이라서 요거는 석연화입니다 석연화 제가 이렇게 군생으로 꽃으로 된거는 선물로 시집갔어요 아이시 그린입니다 요거는 뭐냐고요 요것도 다글다글 아주 예뻐요 얼마나 예쁜가요 아주 다글다글 예쁩니다 요것도 출산드라에요 많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아가들을 요거는 당임금인데 당임금이 얼굴이 많이 미워졌죠 어떤 벌레가 와서 요게 이쁘니까 자꾸 파먹어가지고 요게 거리대에 있다가 위에 올라와서는 많이 안 파먹었는데 아 이렇게 미워졌어요 요게 가운데 새로 나온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잘 키워야 되겠죠 요게 상처입은 아이들은 이제 또 하여비지면 없어질 것이고 내년 봄쯤 되면 더 이뻐질 겁니다 당임금 아주 빨갛게 불이 들었어요 요것도 보니까 음 자구를 생산해 내더라구요 여기 밑에 예 요런거 보면 참 기특하죠 밑에 자구를 생산해 낸거 보면 네 그 와중에도 상처를 입은 와중에도 이렇게 자구를 생산해 냈습니다 네 요거는 서브스테실리스 금 조그만해졌고요 얼굴이 요거는 원종 프리티 많이 많이 물이 들었어요 예 요거는 리틀잼 리틀잼 예쁩니다 예 요거는 양진하고 요거는 양노입니다 이름 비슷하죠 양노 양진 너무 예뻐요 물이 많이 잘 들었어요 양노 양진 익스펙트리아 철화 물이 잘 들었어요 밑에는 고수티 고수티 모듬 짓기 해 준거고요 요거는 원종 자라고사 요거는 아리엘 요거는 하월야 요거는 하월야 요거는 고수티 고수티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거는 썸버스트 금 요거는 처음에 병을 알았었는데 요즘에 잎이 새로 나오면서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 썸버스트 금 요거는 뭘까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가 예쁘게 물이 들면서 자구도 생산해 내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아이들은 요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요기 이제 미인들 요기 오팔리나 되게 조그매졌어요 처음에 한 1년 넘은 건데 요거 아주 조그매졌어요 컸던 아이인데 월미인 월미인 월미인이고요 요거는 연미인 요거는 원종 프리티 프리티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죠 프리티입니다 요거는 프릴 에스피 요거는 지난번에 공중뿌리가 많아가지고 다시 심었던 아이 을려심인데요 요렇게 예쁘게 옥상에서 다시 자글자글 요렇게 이제 홍옥이고요 옆에 거는 홍옥 이거는 을려심 을려심이 아주 빨간코를 만들어 가면서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라울 요거는 핑크샴페인 핑크샴페인 핑크샴페인이고요 요거는 상아스페셜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요거는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네요 요거는 런윤이 군생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 아 누다가 참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누다구요 요거는 황홀한 영꽃이 황홀한 영꽃 요거는 성민 성민이 굴이 잘 들었고요 요거는 많이 보셨죠 수연입니다 수연 네 러블리 로즈 예쁘게 있구요 자라고 삽니다 금왕성 철화 금왕성 철화 요거는 초납 변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핑크팩트 같기도 하구요 요거는 카라솔입니다 카라솔 네 요거는 지금 치솔송가 요거 청옥 우주목 명월 청명월 러블리 로즈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요기는 큐빅 폴스티가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네요 같이 모아모아 심어놓으니까 아이들이 크게 자라기 보다는 조그맣게 자기 모습을 유지해가면서 물 잘 들어가면서 잘 큰 것 같아요 요거는 도운이구요 창동운 복숭아 미인 도미인이구요 요거는 십자성 금 요거는 애플미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옥상방에 완벽하게 이제 아이들 입주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아이들과 여기 옥상방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 20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금은 새해수도 없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옥상방에 아이돌 월동 준비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아이돌 월동 준비를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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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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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